아 그리고 이거 한글패치가 됐죠 대바늘가 이제 테스트 버전이라고 뜨네요 어 있네요 새로나온 백미니 백미니가 새로나왔죠 약간 아시아계 같은데 머리가 굉장히 내조롤하네 머리스타일이 백미니라고 새로나온 캐릭터가 있구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어 이런 스타일도 있네 약간 올림머리인가요 이거 옷은 뭐야 이거 어 이런 옷도 있고 이게 평범하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무슨 다른게임같다 일단 기본옷은 요렇게 되어 있구요 저 백미니 백미니 스킬이 뭐가있지 새로나온 스킬이 어 고양이 바로 떴다 게이드 어디가 한글화가 된거죠 한글화 다 됐잖아요 그 살인마도 새로나왔어 살인마도 용녀석이죠 더 닥터 용녀석이 새로나왔습니다 적극 적극적 얘는 뭐야 스틱을 들고있네 이거 트레일러 잠깐 보고갈까 처음보는 살인마랑 생존자죠 이게 아까 전에 그 봤던 백민 백민이 새로나온 살인 아까 봤던거 스파크 오브 매드니스 전기 전기 의사 같은건가? 아 요건데 혼자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